2019년 6월 고3, 모의고사 변형문제 33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Digital technology accelerates dematerialization by hastering the migration from products to subsides. 디지털 기술은 accelerate, 가속시키다 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을? 비물질화를 가속시킨다. 헬스닝 서두름으로써, 촉진함으로써 무엇을? 이동. 이동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그럼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무엇이 전제됩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즉, from이라고 하는 전지사, 그리고 to라고 하는 전지사가 언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비물질화를 가속시킨다. The liquid nature of services means they don't have to be bound from the ears. 일단 이 문장의 주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주어는 services가 아닙니다. 주어는 nature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means, 단수 동사를 썼습니다.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don't have to, 뭔 말 필요가 없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need no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eed는 뭔 말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일반 동사로서 명사, 혹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I need your help.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명사가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and it's the law and the skill. 그는 거기서를 배울 필요가 있다.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need not은 일반 동사가 아닙니다. need not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you need not, to do it, 이렇게 쓰면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죠.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need not은 don't have to, don't need to, 이것과 같습니다. you need not tell about it. 너는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tell, don't have to tell, don't need to tell,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bound, bind가 원형이죠. 묶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뭇에 묶이다, 뭐뭇에 얽매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들은 물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but the dematerialization is not just about digital goods. not just, just를 대신에 우리가 온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니, 뭐뭇뿐만 아니라, 뭐뭇하다, 뭐뭇뿐만 아니라 포함의 개념이죠. 배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디지털 제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다. 비물질화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한다. 무엇을 포함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solid physical goods, 이것도 포함한다. 선생님이 여기에 괄호를 미리 쳐놓았습니다. 문장목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장이 길죠. 괄호를 해놓은 것은 문장을 쉽게 보기 위한 거죠. 자, 보세요. 주어가 the reason입니다. 주어가 the reason. 동사는 is가 되겠죠. 뭐뭇에 대한 이유는, 괄호 안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뭐뭇 때문이다. 문장 전체 볼 수 있겠죠. 자, 무엇에 대한 이유. 1번 solid physical goods. 심지어 딱딱한, 고체의 딱딱한, 물리적인 제품조차도 예를 들어서, soda can, 음료수 can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can이 예를 들고 있죠. 딱딱한, 물리적인 제품조차도 deliver more benefits. 이익, 혜택, 보다 많은, 혜택, 보다 많은 이익을 배달한다. 무슨 말입니까?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 뭐뭐뭐 하면서 inhabiting less material, 비물질적인 것을 inhabit, 차지하다, 수용하다, 라는 표현이죠. 비물질적인 것을 차지하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이유는 바로 뭐뭐때문이다. 자, 보세요. 물질적인 것을 벗어나는 거죠. dematerialization, 이것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last material, 이것이 서로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문맥상의 의미로도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이해하시면 그것들이 무거운 원자들이 be subjected to by 무엇으로 대체되다 무엇으로 waitress of it 무게가 없는 비트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비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8비트, 32비트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디지털 세계에서 언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비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물질화라고 하는 것은 last material 그리고 그것은 제품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와 또한 연결이 되는 거죠. 서비스의 특징으로 또 언급되고 있는 것 바로 느끼도 한 것 유동적인 것 고착되지 않은 것 바로 그러한 거죠. 고착되지 않았으니까 물질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Now tangible tangible is replaced by intangibles be replaced by 어떤 것으로 대체되다. tangible 유형의 것 유형의 것이 intangibles 무형의 것으로 대체된다. 유형의 것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solid which called goods 이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product를 의미하는 거죠. 즉, 물질적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무용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Intangibles like better design, 좀 더 나은 디자인, Innovative processes, 혁신적인 처리, Smart chips, 그리고 Eventually online connectivity, 궁극적으로 온라인의 연결성, 이러한 것들. 자, 이쪽을 하나로 묶어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무용의 것, 이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무용의 것,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죠? 서비스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은 Product와 대척점에 있는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문장을 보시면,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무용의 것들, 그것에 의해서 대체된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대절은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선행사는 Intangible. 선행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사 자리의 동사도 터질을 쓰면 안 되고 복수동사인 룰을 써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로 출제되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무용의 것들에 의해서 대체된다. 어떠한 일을 합니까? 보다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유스토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일을 행하는 바로 무용의 것에 의해서 대체된다. 알루미늄은 가볍죠. 무거운, 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알루미늄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무거운 것들이 가벼운 것에 의해서 대체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oft things, right intelligence, others embedded in other things. 지능과 같이 부드러운 것들이 embedded, 끼워넣다, 삽입하다 이런 말이죠. 단단한 것 속에 삽입된다, 끼워넣어진다. 단단한 것들, 무엇과 같은 알루미늄과 같은 단단한 것에. 그 다음에, then make other things, we have more like software. 이쪽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대세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선행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사는 바로 요겁니다. 부드러운 것, 부드러운 것들. 즉, 요것만 떼어놓고 본다면, 부드러운 것들이, 단단한 것들을 한층 더 소프트웨어처럼 움직이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ngs, 복수죠. 여기에 복수동사 make를 썼습니다. makes, s를 쓰면 안됩니다. 엇법문제로 나오기 아주 좋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material goods, infused with a bit, increasingly act, as if they were intangible suffices.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를 찾아서 연결시켜야 되겠죠. 주어는 material goods, 물질적인 제품들, 동사는 act입니다. material goods, infused with a bit, infused, 주입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주입된, 즉, 비트가 주입된 물질적인 제품들은 무엇무어처럼 행동한다. as if 다음엔 가정법이 나오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워가 쓰였습니다. 여기에, 아 라고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것들이 Intangible services, 무형의 서비스처럼 행동을 한다. 마치 그것들이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material goods 라고 하는 것은 제품,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딱딱한 물리적인 제품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Hard things,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형의 서비스, 이런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intelligence와 같은 맥락에 있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Now some of the verbs 명사가 봉사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명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사물에 대한 이름이 바로 명사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떠한 속성을 지리고 있는 거죠. 제품을 말하고 materials를 말하고 solid physical goods 이것을 말하고 hard things 이것을 말하고 hardware를 말합니다. verbs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움직이는 것 바로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 것 바로 무엇입니까? 서비스가 되겠죠. 바로 비물질화로 된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solid physical goods와 반대되는 것 last material과 연관되는 것 intelligence와 연관되는 것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는 것 바로 그것을 동사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hardware verbs locks of the year 다시 한번 반복되죠. hardware는 소프트웨어처럼 행동을 한다. 무엇에 의해서 비물질화에 의해서 and silicon valley they say it like this silicon valley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software is everything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변형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문제입니다.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를 보시면 is 아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까지 되어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바로 reason이 주어가 되는 거죠. reason이 주어니까 바로 is 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음에 b를 보세요.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나와있죠. 그리고 동사가 두가 맞느냐 더저가 맞느냐 즉 선행사가 선행사가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 그것을 묻고 있죠. 여기서 이 선행사는 무엇입니까? dash로 묶여져 있는 건 전부 다 빼놓고 생각하면 되고요. 발음 무엇이죠? 무용의 것들 복수명사입니다. 따라서 두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음의 셀을 보시면 마찬가지죠.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무엇입니까? soft things였죠? 복수명사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복수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make is do make is do make 아 이게 나와있네요. 첫번째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애를 보세요. means means 나와있죠? 주어를 찾으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죠? 주어는 the like the nature of services services 이것을 주어로 삼으면 안됩니다. 주어는 바로 nature가 되겠죠? nature가 주어니까 당연히 means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동사는 단수동사 다음에 b를 보세요. inhabiting inhabited 비물질적인 것을 차지하다 비물질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동안에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엇뭇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로 solid physical 구수가 비물질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과 inhabit 는 주어동사의 관계 즉 능동의 관계가 됩니다. 주어동사 관계 능동의 관계는 현재 분사 목적어동사 그것은 수동 개념이죠? 수동관계 그것은 과거분사 그것은 능동관계니까 ing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10번 보세요. as if 그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죠? 아가 아니라 워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nhabiting 여기서 번 means inhabiting rule means inhabiting rule means inhabiting rule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변형 문제 세 번째입니다. 빈칸 문제입니다. This technology accelerates dematerialization by hassling blank 무엇을 촉진함으로써 비물질화를 가속시킨다. 핵심이 뭐였어요?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딱딱한 것은 무엇과 연관되었죠? 제품과 연관되었죠. 그리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처리된 것 지능을 이용해서 디지털 처리된 것 여기 보시면 디자인도 좋게 하고 혁신적인 처리도 하고 스마트칩도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온라인의 연결정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빈칸은 무엇이 정답이 됩니까? 바로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이동 바로 그것을 촉진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정답 네 번째 되겠습니다. 변형 문제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빈칸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변형 문제 네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빈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Material goods and fished with a bit increasingly act 비트가 주입된 물질적인 제품들이 물질적인 제품 바로 product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딱딱한 것들 hard things 여기 나와있는 other things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비트가 주입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비물질화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비물질화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것들이 무엇처럼 행동합니까? 서비스 그런데 어떤 서비스? 여기 나와있는 지능과 같은 것 그리고 무형의 무형의 성격을 띠는 것 이런 것들이죠. 즉 여기 나와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형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more like 소프트웨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빈칸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Interliable services 아 이게 한눈에 보이네요. 정답 두 번째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형문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ABC 각 거란에 전형문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ABC 각 거란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Digital Technology Accelerate Dematerialization By Delay 란 말은 지연시키다 란 말입니다. Hastening 이라고 하는 것은 촉진시키다 라고 하는 거죠. 빠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동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이동을 빠르게 함으로써 촉진시킴으로써 쉽게 Hastening 정답할 수 있고요. 다음에 B를 보시면 Last Material More Material 어느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어떻게 함으로써 이동함으로써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함으로써 서비스로 이동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용의 것에서 무용의 것으로 이동을 말하는 거죠. 무용의 것 물질적인 속성을 버리는 것 그래서 어느 게 정답 바로 Last Material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C번 보세요. 지능과 같이 부드러운 것들이 딱딱한 것 단단한 것 이런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화가 촉진이 되는 거죠. 이스크르도 배제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니죠. Embedded 무엇 무엇에 끼워지는 것 삽입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Hasening Less Embedded 여기 네 번째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이었죠? 문장 구조도 어렵고 그리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유용의 지문들은 다양한 형태의 변형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지문을 해설했던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어떠한 형태의 변형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